시작이 되었나요? 이건가요? 시작이... 이쪽이죠? 잠시만요 시작이 된 건가요? 시작이... 바로 된 건가요? 왔어 왔어 왔어요 저희 왔어요 예스 저희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K야 저희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? 좋아요 아 됐는데 됐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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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한 1500분 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녕 안녕 바로 2000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O의 리더 재윤 저는 찬 멋짐의 지수입니다 네 저희가 왜 왔냐 왜 왔죠?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저녁 8시쯤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들끼리의 모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왕으로 가는 길에서 저희 다 같이 모임이 있어서 네 그렇죠 왕자네요 그렇죠 왕자죠 네 여기 몇 주까지 갈까요?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8시 엠넷에서 드디어 로드 투 킹덤이 방영됩니다 와 오늘 첫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와 너무 기대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도 예고편이 되게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본방선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오늘 브이라이브는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로드 투 킹덤 꼭 시청해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짬내서 켰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청자분들과 그냥 약속을 잡는 거죠 8시에 TV 앞에서 모이자 그렇죠 그렇죠 엠넷을 켜자 이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빼먹을 수 없죠 저희가 로드 킹덤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또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응원해주시면 팀 이름이 T.O라고 T.O T.O 멋있더라 T.O 투표 해주실 거예요 화이팅 되게 자신감 없습니다 저희 많이 T.O 투표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로드 킹덤 너무 사랑해주셨어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리더님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로드 투 킹덤에 나가게 된 소감과 그렇죠 포부 마침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또 제가 T.O의 포부 담당이죠 그렇죠 포부 담당, 포부 담당 저는 개그 담당 그렇죠 멋진 담당 멋진 담당 그렇죠 그럼 리더님부터 맞아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로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데뷔를 하자마자 너무 좀 운 좋게도 나가게 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잘 하고 있겠죠? 그건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일 수 있고 이게 애들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러워 하면서 느낀 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래서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꾸 이것만 반복해서 머리에서 태도를 가지고 나와 자꾸 필터링을 어 어쨌든 너무 저희가 영광인 자리이고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항상 매 무대마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진짜 킹덤이기 때문에 왕들이 모였기 때문에 왕으로 가는 게 왕자들이 모였죠 왕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진짜 매 무대가 레전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셔도 좋고 맞아요 저희의 포부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이렇게 로트킹덤에 출연하게 된 것만으로도 진짜 신인인데 영광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기적 같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근데 이제 신인의 패기로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 포부라 사실 저희가 무대를 봐도 약간 맞아요 그게 있어요 저희가 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다리가 부러지던가 무대가 부서지던가 둘 중에 하나마자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가 다리가 안 부서졌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면 무대가 부서졌을까요? 아 네 여기까지 포부는 진짜 신인의 패기로 우리 투게더 여러분한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동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저희의 이제 대면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면식을 어떻게 오늘 또 첫 번째 방송에서 공개가 될 텐데 맞습니다 키포인트를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아 관전 포인트 사실은 아직은 앞에 1분인가 그런 것 밖에 안 나왔던데 이제 뒤에 약간의 스포를 해주자면 저희 메인 댄서로서 또 진짜 이만큼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무대를 보기 전에 원래 음식도 먹을 때 냄새부터 맡아야 되죠 아 냄새를 먼저 맡아봐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매그놀리아 잖아요 그렇죠 저희 대면식 곡이 편곡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캐치하시면 더 재밌게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매그놀리아와 대면식 때 매그놀리아의 노래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시고 무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약간 냄새를 맡아보는 느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늘 이만큼? 오케이 오케이 참된 리더야 그래서요 저희 오늘 첫 방송하니까 저희 진짜 티오 많이 응원해주시고 투게더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힘이 되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로즈킹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마무리 인사를 정해왔잖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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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전에 저희가 네 방송하는 동안 투표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투표 해지니까 네 아 알죠 잠시만 우리 마무리 인사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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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다 왔어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마무리 인사는 특별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좀 그러니까 댓글이 조금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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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셨다 당근 당근 참된 리더 참된 포부당방 좋았어 친해진 분이 있나요? 선배님들께서 다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매 촬영마다 진짜 재밌게 하고 옵니다 괜찮을 거야 자신감을 갖고 멋진 퍼포먼스 기대할게 아 맞아 저희 또 첫 대면식 영상이 공개됐을 때 또 제가 리액션 영상을 봤는데 작은 선배님께서 되게 반응을 또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뭐 저희 첫 촬영 때도 긴장 풀어주시려고 저희 옆에 앉아 계셨던 맞아요 골든차일드 선배님들께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케이 저희가 진짜 댓글을 더 읽고 싶지만 우리 캡처 타임 또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어 그러면 세 명이니까 T5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왼쪽부터니까 내가 T다 그치 그치 네 오케이 우리 진짜 알차다 이 안에 모든 걸 하고 있어 그렇죠 지금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을까요? 오케이 댓글 좀 더 읽을 시간이 있다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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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셋이 잠깐만 아 맞아 미안 미안 여기다 두고 아 미안 미안 아 진짜 이렇게 셋이 VM 입담당인가요? 입담당인가요? 네 아 입담당인가요? 아 입담당인가요? 그쵸 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촬영하면서 저희가 약간 떨릴 거 아니에요 그게 선배님들께 보이시는지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막 그러셔서 진짜 아 맞아 그리고 또 이번 로드 킹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팬분들께 전달되고자 하는 느낌은 저희가 진짜 막 쓰러질 것처럼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했으니까 저희의 이런 열정? 에너지?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인이다 응 우리가 4월 1일 되면 T5다 열심히 너무 어필하나? 아니 이거는 저희의 노력을 어필하는 거니까 그쵸 좋아요 투표하는 법 홍보하고 가죠 아 맞아 저희 투표 그쵸 투표하는 법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거 같은데 네 보통 지금까지는 그 지니로 들어가면 투표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공지가 올라올 거 같습니다 로드 킹덤 SNS와 엠넷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전 축조가 저희 T5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T5 SNS 계정으로 팔로우하시면 또 로드 킹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3단 리더죠 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? 이제 마무리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럼 다 준비됐죠? 하지만 오케이 저는 마무리하기 싫어졌어요 아 오케이 잠시만요 다시 약간 번복이 심하신데요? 번복이 심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 이거 쪽지가 날라왔네요 네 지금 떡국이가 이렇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쪽지가 날라왔네요 뭘 하네요 쪽지가 그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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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됐죠 이 얘기 한 세 번 네 번 한 거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세 번 네 번 해야 딱 인식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 준비됐죠? 네 그럼 지금까지 트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오케이 자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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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렛츠고, 렛츠고! 당한 거 아니죠? 오케이, 아니죠, 아니죠,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트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어디서? 어디서? 엠넷에서 어, 그렇죠, 그렇죠, 엠넷, 엠넷 엠넷에서 그렇죠 꼭 첫방송 8시에 시청해주세요 본방상송 TV 앞에서 봐요, 여러분 그렇죠 엠넷! 감사합니다